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게 잊혀질 때도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게 떠나갈게 해도 어두운 창간에 앉아 창밖으로 오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의 구두가 무엇일까 나는 지우는 행복한 일까 이 이 이 이 이 더욱 창가에 앉아 창밖으로 오다가 그대로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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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